안녕하세요 수학원 중간과제의 발표를 맡게 된 융합전자공학부 이재민입니다 우선 목차부터 보겠습니다 목차는 함수란 무엇인가, 그리고 삼각함수란 무엇인가, 삼각함수의 성질은 무엇인가, 삼각함수의 종류는 무엇인가, 미분이란 무엇인가, 미분의 성질은 무엇인가입니다 우선 함수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X에서 집합Y로의 함수는 Y의 요소를 X의 각 요소에 할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의의 집합X를 함수의 정역이라고 하고 임의의 집합Y를 함수의 공역이라고 합니다 우선 삼각함수란 무엇인가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란 각의 크기를 삼각B로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삼각함수의 종류로는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가 있습니다 우선 삼각함수의 성질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일단 첫번째 성질은 주기성입니다 사인함수와 코사인함수의 주기는 2π이고 탄젠트함수의 주기는 π입니다 사인함수와 코사인함수는 이 π를 기준으로 모양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탄젠트함수는 π를 기준으로 모양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각함수의 두번째 성질은 특수값입니다 이렇게 표에서 보시다시피 특정한 각도에서 특정한 값을 갖습니다 사인 30도는 1분의 1,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사인 90도는 1, 그리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코사인 90도는 0입니다 그리고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그리고 탄젠트 45도는 1입니다 그리고 탄젠트 60도는 루트 3입니다 그리고 삼각함수의 세번째 성질은 사분면에 따라 부호가 바뀌는 것입니다 1사분면은 모든 삼각함수 값이 양수이고 2사분면은 사인 값이 양수, 그리고 3사분면은 탄젠트 값이 양수, 4사분면은 코사인 값이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y는 사인 x의 그래프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x의 그래프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은 y가 마이너스 1에서 1사이입니다 이 그래프는 원점에 대한 대칭이고 g가 2파이인 주기함수입니다 그 다음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은 y가 마이너스 1에서 1사이입니다 그래프는 y축에 대한 대칭이고 주기가 2파이인 주기함수입니다 마지막으로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은 2분의 m파이 플러스 파이를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그래프는 원점에 대한 대칭입니다 그리고 주기가 파이인 주기함수입니다 그리고 점근선은 직선, x는 2분의 m파이 플러스 파이입니다 그 다음에 미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분의 정의는 미분이란 잘게 나눈다는 의미로 어떤 운동이나 함수의 순간적인 움직임을 서술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어떤 함수의 미분이란 그것의 도함수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선 미분에 대해 알기 위해서 평균 변화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균 변화율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함수 y는 fx에서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을 보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은 b-a분의 fb-fa입니다 즉 평균 변화율은 직선 pq의 기울기와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계수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함수 y는 fx에서 x의 값이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는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값의 극한값을 취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면 함수 y는 fx는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극한값을 함수 y는 fx에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고 f'a로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미분의 성질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능한 성질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f'a가 존재할 때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하며 x는 a에서 미분계수 f'a가 존재하려면 우미분계수는 장미분계수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함수 y는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이면 f'a의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수 fx에 x는 a로 가는 극한을 취해줄 때 f'a 값이랑 같으면 함수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연속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뻥 뚫린 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함수 y는 fx는 x는 a에서 불연속이므로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뾰족점이라고도 말하는 참점 참점에 대해서 보면 함수 y는 fx는 x는 a에서 연속이지만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와 다름으로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across the field 펜스 Out 펜슨 아래 펜슨 아래 폐 Int 어 고 arkadaşlar 아 나 о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